자, 이야기는 참다가 서러움이 폭발한 아기 참았어 참았는데 참아도 참아도 서러움이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픈 아기가 다 있어 처음엔 참죠, 버림받는 거 서러운 거, 미움받는 거 참다가 나중에 참을 수가 없어도 이렇게 폭발해버린 아기 서러운 눈물 푸른색으로 바탕을 해서 그 두려움과 함께 서러움을 표현해봤고요 노란 모자를 씌워서 이 아기의 귀여운 마음 참을 수밖에 없어도 귀여운 마음을 표현해봤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아기가 있으면 한번 느껴보십시오 참다가 서러움이 폭발한 아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